아시아 사랑나눔이 아시아의 어린이, 청소년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복지TV와 공동협력을 내용으로 하는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아시아의 어린이, 청소년의 복지 향상을 목표로 서로의 역량을 발휘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시아 사랑나눔의 아시아 지역 내 법인 본부를 통한 복지TV 프로그램 제작을 지원하고, 복지TV를 통한 아시아 사랑나눔 활동 홍보에도 협력한다는 계획입니다. 아시아 사랑나눔 김종구 총재는 방송을 통해 복지를 실천해온 복지TV와의 업무 협약은 매우 의미 있고 뜻깊다며, 아시아 지역 청소년에게 꿈과 희망, 분명한 목표의식을 심어주는 활동에 함께할 수 있어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